우리 순열 조합의 두 번째, 두 번째 차시에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이 통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통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를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분야입니다. 즉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통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또 정리, 요약, 판단하는 데이터 과학의 기초가 되는 스테이티스틱스, 통계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통계학의 스테이티스틱스, 이 용어가 스테이츠, 국가라는 단어가 공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고대부터 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쓰여 왔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티스틱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지중해 일대의 광활한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인구와 토지 및 재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 통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빅데이터의 연구 및 인공지능 개발에 수학 지식과 통계 지식을 이해하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는 데이터를 다루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표, 도표를 만들거나 데이터의 성질을 잘 표현하는 평균 또는 분산, 표준분차 같이 수치를 제시하여 하고 또 기입하여 서술하는 기술 통계,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데이터로부터 표, 도표를 만들거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측, 추정 등에 추론을 하는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조사할 때 표본을 30개 이상 수집하여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내용은 중심 극한 정리, Central Limit, CLM 같은 정리의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바이며 이러한 통계적 추론은 반드시 확률에 기반한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통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대표적인 무료 통계 프로그램이 R 프로그램입니다. 이 R 프로젝트.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설치해서 본인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소개한 이 SageMath Set에서 명령어에서 Sage, Python, R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에 Evaluate를 실행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통계에서 우리가 활용한 이 COFAG 사이트에서 우리가 개발한 R 언어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고 할 때 이 혈액형들을 갖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가지고 원도표를 만들고 이 바 플롯, 막대도표를 만들고 또 도수분포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도표는 파이라고 딱 쉽게 얘기하죠. 피자같이 파이.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이 A형이 나열되고 A, B형이 7명, 그리고 또 비율입니다. 이건 36%, 이건 32%, O형은 10명으로 0.18%, 이렇게 표현이 돼서 원도표에서 이렇게 바로 A형, B형, 또 A, B형, O형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자료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한 남학생 30명의 나이와 키를 기록한 겁니다. 나이하고 키. 16세고 170, 여기에 17세고 173cm, 18세고 178cm. 이거, 이거를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이 키를 쭉 주어서 그 사람별로 순서대로 키를 쭉 제공했고 나이를, 나이와 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mean으로 키의 표준 평균, 또 variance, 키의 표준 표범 분산 또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box plot, 상대 그림을 나타내는 명령어를 이렇게 주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 그리고 box plus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164cm, 두 번째 학생은 170cm 하는 식으로 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표로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표준 편차 분산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이어서 이 산점도를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데 나이가 주어지고 하이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풀업을 하면 여기에 16세인 사람 중에 키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17세인 친구들이 키가 이렇다, 18세인 친구들이 키가 이렇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16세는 이쪽에만 키가 모여 있고 17세는 이쪽에 모여 있고 18세는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나이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키가 평균이 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최소 제거법 그런 이 표들로, 이 점들로부터 Linear approximation을 우리가 R 언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요. 이 선형 모델, Linear approximation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R 언어에서 이 선형 모형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